또 한 번의 기회를 놓쳤습니다. 자, 그리고 교체 테이프에 들어온 파드 선수인데요. 골키퍼 다리 사이 빠졌군요. 문은 열려있습니다. 문은 열려있는데요. 여기서 왼발 슈팅 골벌스 맞고 튀어나온 볼. 다시 한 번 뒷공간, 왼발 슛! 믿기지 않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. 교체 테이프에 들어온 파드 선수가 결정적인 이 기회, 아무도 없는 무인 지경, 이것은 왼발로 밀어넣어봤지만 이낙은 이낙을지 않고서 죽을 수 있어 wasn´iba 모르셔사에 왼발 슈팅 뒤 누른다. 자, 비교했다면,여기 바다, 이낙을래요, 어떠한 이낙을. 이것은요, 왜 이낙을지», 아름다운 여전히 장식 WWE 고맙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